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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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폴황구공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손? 안녕 노란손 안녕 더 안으로 들어오세요 좀 작아 보이려고 했더니 안녕 안녕하세요 하이루 몰라 오랜만에 모른데요 안녕하세요 조리퐁 맛있겠다 해주시고 계십니다 조리퐁이다 다들 지금 조리퐁이 엄청 경결한 반응을 해주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귀엽다고 해주세요 누구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편의점 먹방인가요 물어보시네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이제 70분이 됐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하시죠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직원과 함께하는 생생한 소통방송 생율라인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플러스 직원이자 SNS 담당자인 회사원 A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시 반에 일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도 계실거고 그렇죠 놀다가 들어오신 분도 계실거고 많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저희가 오늘은 지금 여기 유플러스 사옥 안에 구내식당에 잠깐 내려왔고요 3시 반이라 사실 좀 졸린 시간이고 맞아요 배가 살짝 허전해지는 그런 시간이어서 한번 내려와봤습니다 지금 이거 소리 들리시나요? 수저 닦는 소리 구내식당의 리얼한 소리나요? 우리만 들리시죠 아 그런가? 그래서 오늘은 인스타그램에 미리 공지를 드린 대로 사전 컨텐츠에서 저희가 한번 다 말씀을 드렸어요 편의점 꿀조합을 찾으러 내려왔습니다 배리님들만 알고 있는 편의점 꿀조합을 추천해달라고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 사전 컨텐츠를 받아봤고 되게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또 하나하나 더 골라서 저희가 좀 먹어보고 싶은 거 위주로 골랐어요 골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받은 것 중에서 일단 토비를 한번 해볼까? 몇 개 골라서 GS 편의점 GS25시에 가서 멤버십 할인을 받아서 직접 구매한 캐러롱보 PPL은 아니고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스타 아이디 케인 헤드님 단골베리님 단골베리님 단골베리님께서 해주신 거고 햄버거 플러스 포카칩 부셔서 넣어먹기를 추천해 주셨어요 이거 저 최근에 TV프로그램에서 하는 거 봤는데 전상시에서 봤던 거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윙 했거든요 어? 안 돼 윙 했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뭔가 되게 바삭바삭할 것 같아서 안 먹어봤죠 저도 저도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네 방법은 간단합니다 햄버거를 이렇게 열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미리 부셔놨어요 저희가 포카칩을 네네네네 손으로 그냥 해요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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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애인님이 드신 걸로? 아 아니 간을 적절하게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짭조름하겠네요 제가 먹어요? 제가 먹냐? 이미 손이 이만큼 갔는데 뭐 제가 손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끝에 끝에 쪽에 많이 넣어야 먹을 때 한 입에 많이 먹었어 이게 소리가 중요한데 먹을게요 생각보다 소리가 덜 나는데 근데 어떤 맛이에요? 눈이 커졌는데 눈이 커졌는데 되게 이 이 바삭바삭함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 나도 한번 먹어볼래 그 양파 양파 튀긴 거 넣은 것 같은 식감이 되게 좋고 아 그렇게 속이 아파요 더블 타겟님이 입이 작으시다 해주셨어요 맛있네요 맛있어요 이거 약간 그냥 햄버카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쵸? 엄청 커졌다 그쵸? 케이예지님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버거는 군대리아 좋아하셨어요 감사해요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해주세요 두 번째는 이거 한번 삼키고 말해도 될까요? 어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제이공오공팔일칠님 프렌치후라이랑 햄버카 같이 먹는 맛일 것 같다고 그랬는데 프렌치후라이 맛은 많이 안 나요 햄버거 맛이 더 미지고 약간 바삭바삭한 맛이 많이 나요 두 번째로 추천해주신 건 인스타 아이디 민케이 님이 해주신 꿀점입니다 이게 오감자 오감자에 스트링 치즈랑 체다 치즈 올리면 오지치즈후라이라고 오지치즈후라이가 어디 레스토랑에 있는 메뉴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다 얘기해봤는데 아우땡에 가면 있는 건데 제가 미리 전자렌지에 이렇게 돌려봤어요 오감자 위에 저희는 양념치킨 맛으로 해가지고 체다 치즈와 스트링 치즈 올려서 진짜 엄청 좋아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어? 아니 오구졌네 너무 1등 간절하네 우리가 준비성이 너무 절저했네 빵 터지셨네요 빈님이 제가 먹어볼게요 아까 어떤 분이 누가 A고 B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A고요 여기가 빈님이에요 이게 치즈랑 과자가 만나니까 과자가 약간 촉촉해졌어 그래서 감자튀김 같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되게 고급진 맛있다 맛있다 맥주안주를 원하실때는 얘랑 같이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맛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전자렌지 돌린지 오래되신데 맞아요 좀 오래됐어요 제가 한 30분 전에 돌려가지고 근데 진짜 괜찮아요 준비성이 철저했습니다 SY0501님이 굳은 맛이라고 해서 굳은 맛 아니에요 맛있어요 진짜요 저희 맛이 없으면 한 개 이상 먹잖아요 근데 계속 먹고 있잖아요 괜찮네요 음 이게 저희가 아마 이 스트링치즈랑 체더치즈랑 둘 다 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맞아 하나보단 둘이 하는 더 진한 맛인 것 같아요 아 그래 맞아 근데 치즈는 늘어나야 제대로인데 해주셨어요 그건 인정 제가 끝나면 다시 돌려서 먹을게요 그리고 세번째 세번째는 네 이렇게 이쁜 컵에 이 시리얼 우유랑 조일콩을 한번 먹을게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안 먹어봐도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에요 아닌가? 애님 약한 초콜릿인데? 아니 나 이거 되게 잘 뜯어 나 과자 먹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그런 것 같아 내가 한번 뜯어 올게요 진짜야 아니야 나 다 뜯었단 말이야 이게 다존심이 걸린 문제네? 성공했어요 이게 맛있는 녀석들인가에서 나왔었대요 좀 듬뿍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 조리폭락대 근데 JSH0324님께서 조리폭부터 넣으셔야 된대요 어? 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저는 그게 좋은데 애님 힘이 없으시네요 저 힘이 없지 않아요 지금 이게 아까 변명을 자꾸 해야 되는지 몰라 5강좌에 치즈를 먹었더니 손이 미끄러워서 제가 한번 먹을게요 그냥 이거 마시는 건가요? 어떻게 먹어야 되지? 떠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시리얼처럼 음 저는 이거 맛있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조리폭도 맛있고 시리얼 우유도 맛있는데 왜 굳이 같이 먹어야 될까? 이런 시식평, 현지평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되신 세 분한테는 GS25C 2만원 상품권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좀 이렇게 음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아쉬우니까 저희 또 세 분께 바로 지금 여기서 뽑아서 드릴 거예요 네 주시죠 조리평이랑 뭔가 이 우유 자체도 되게 든든하네요 그러네요 조리평 라떼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지금 막 안녕하세요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부럽다 pjhlub0807님 부럽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분 한번 드릴까요? 어? 바로 주시나요? 네 pjhlub0807님 부럽다 해주셔서 이거 받아서 꼭 꿀조합 해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 상품권 받으셔서 쓰실 때도 유플러스 고객이시면 멤버십으로 할인받아서 할인받아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유 맛인가요 해주셨는데 아니요 조리평 플러스 시리얼 우유 맛입니다 음 포만감 하나는 최고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포만감 하나는 최고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지금 한입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꿀팁인가요? 타러 가야할 듯 다들 오 깨알 홍보 네 저 되게 잘하죠 깨알 홍보는 잘하는데 그쵸? 어? 빨리 두 분 더 뽑아야 되는데 어? 근데 댓글 읽고 계신 거예요? 네 두 아들 줄 건 너무나 졸신하고 제가 지인분이 어느 날 방송을 보시고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너희가 자꾸 댓글 보려고 밑에를 봐서 정수리만 보인다고 불싸웁니다 정수리만 보인다고 해주셨어요 정수리 이쪽으로 보고 할까요? 저도 먹고 싶어요 어렸을 때 우유에 조리평 잘 말아먹었는데 아 추억의 메뉴라고 쳐주세요 저는 G220615님 받고 싶어요 라고 해주셔서 아이들이랑 프로필 사진 해주신 것 같아서 같이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축하 드립니다 축하 드립니다 축하 드립니다 맛있겠다 음 조리평은 아무 우유나 넣어도 맛만대요 일하는 중인데 배고파요 마지막 한 분은 B님이 뽑아주세요 네 저는 어떤 분께 드릴까 낸시윤파린님 궁금해 죽겠어요 해주셨어요 죽지 마세요 네 죽지 마세요 가져주세요 가져주세요 세 분께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드려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멤버십 얘기가 저희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가면 네 저희 유플러스 멤버십에서 GS25C는 뭐 VIP나 VVIP 뭐 이렇게 VIP 이상 분들께는 10% 할인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하는 5% 할인 네 근데 이게 하루 한 번 가능한데 은근히 되게 쓸쓸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지하에 GS가 있는데 가끔씩 내려와서 항상 이 멤버십 할인 받고 사왔거든요 맞아요 모르셨던 분들은 가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으로 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은근히 많죠 저희가 이번에 이거 하면 준비하면서 막 멤버스 앱을 막 찾아봤는데 영화 할인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도 선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엘지 트윈스팬들이면 야구 야구 관람할 때 관람도 티켓 할인 받을 수 있고 빵순이 빵순이 그 빵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제가 바로 그 빵순이인데요 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늘의 빵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서 좀 유명한 빵들이랑 제휴를 해서 소문난 메이컬이라고 해서 그 빵 살 때 할인을 같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저희가 되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준비해 놓은 멤버십이니깐요 다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지난주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다트 방송을 하고 나서 맞아요 사후 콘텐츠로 회사원 에이비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받아왔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바로 보면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지금 멤버십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계세요 소문난 베이컬리 짱이라고 해주셨고 LG유프로는 콕이도 콕도 잘 활용하고 계시구나 네네네네 좋네요 다투도 봤다고 내신님께서 아 다트 보셨구나 네 그럼 B님을 응원하셨었구나 죄송해요 A가 이겼었죠 다트는 다트는 A가 이겼습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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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에서 몇 가지 저희가 골라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오 레이스님 U플러스 사옥에서 제일 맘에 드는 곳은 어디인가요? 저는 A님은 어디에요? 저는 출구 네? 집에 가는 그 길이요? 네 그렇다면 저는 입구요 입구 맞아 저는 회사 오는 길이 가장 좋습니다 입구 짱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러면 통신사는 U플러스 쓰시나요? 하고 서 H승님이 질문하셨는데 네 저희 통신사는 U플러스 거 씁니다 네 그리고 인디비주얼 트레벨러님 오 바로 간식은 어떻게 먹나요? 숨어서 당당하게? 네 저희가 저희 굉장히 당당하게 조금 냄새가 많이 나는 것들의 경우에는 식당에 내려와서 먹고 나머지는 그냥 당당하게 자리에서 자리에서도 많이 먹어요 저는 네 로즈캡님이 회사 근처 최애 맛집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이거는 저는 그 오근네라고 닭갈비 파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티비에도 요즘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 미슐랭 빕그루밍인가 맞아요 거기에도 선정이 돼서 네 굉장히 요즘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회사분들이 되게 많이 가셨는데 요즘은 주를 많이 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어 회사원으로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시나요? 건강 유지 네 요즘에 뭐 달리기 같은 거 달리기 원래는 운동을 진짜 안 했는데 안 하니까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이게 좀 달리기 이런 거 해야 체력이 좀 나더라고요 네 A님은 저는 필라테스를 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요즘에 필라테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정말 저희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을 하셨어요 화장 예쁘게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저희가 이거를 답변을 되게 드리고 싶구나 예쁘게 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화장은 거의 네 저희는 거의 지금 저희가 했는데 화장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왜 너희는 생얼로 다니냐 라고 할 정도의 민낯 치여서 네 이 화장은 이사배님이나 이렇게 유튜버에 조효진님이라고 또 잘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유튜브에 화장 잘하는 법 이렇게 치시면 아주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어 또 이 질문은 어떨까요? 누가 A고 B인지 정하게 된 이유를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장치 장치 430님 네 이건 짬순이죠 너무 노필터링으로 단어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짬순입니다 A님이 선배님이시고요 제가 후배여서 짬이 좀 더 높아서 A로 A로 B로 네 아니 근데 질문을 엄청 많이 해주실 줄 알고 저희가 마음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안 해주셨어요 또 이런 질문 해주셨습니다 폴황구공님 오늘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다투리 그렇게 잘할 수 있나요? 저한테 질문해주신 건가요? 따가운한 거예요 저 진짜 원래 잘했는데 그때만 약간 좀 아니 이거 운인 것 같아요 사실 다트는 제가 뭐 늘 어디를 꽂겠다고 꽂아서 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건 운인 것 같아요 저희 JSH님이 역시 예전에 얘기해 주셨던 듯 그래서 딱 말씀해주세요 저희 충성배리님 분 중에 한 분 봉희님 봉희7979님 노 땅이라고 그러신 거 그렇죠? 짬순 네 그렇죠 다트 어렵더라고요 이런 질문 많이 하셨는데 운동도 괜찮은데 잘 드시길 바래요 이런 것도 해주셨고 네 저희가 또 먹는 건 잘하니까요 이것도 끝나고 다 저희 먹을 거거든요 조리빵 조리빵이 눅눅해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 질문 많이 해주고 계세요 다트도 짬순이야 네 홀190님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트도 짬순 오늘 여기까지 정수리 정수리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뭘 이렇게 가면 좀 시켜오고 뭘 하나를 쓰고 나올까 봐 다음에는 그쵸 예쁜 걸 뭘 한 번 쓸게 여기다가 빈님 얼굴 사진 뽑아가지고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이제 마무리 할 때가 온 거 같아요 네 저희가 막말하고 아무 말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오늘도 저희 방송 종료하고 나서 유플러스 스토리에 사후 퀴즈 퀴즈 올릴 거거든요 그 스토리가 어떤 거냐고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셔서 음 이 LG유플러스 프로필 사진을 누르시면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영상 올린 거 퀴즈 올린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거기로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다음 주 다음 주 방송은 네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고 저녁 방송입니다 퇴근 후에 함께 하시면 되고요 음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어 우리 다 같이 폰관해요 음 야구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야구 많이들 보실 거 같은데 저희와 함께 야구를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유플러스 프로야구 앱과 함께 그렇죠 보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네 화요일 저녁입니다 네 집에 가면서 심심하실 때 이렇게 막 음 뭐 있나 볼까 하면서 유플러스 유튜브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네요 유플러스 유튜브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네 알림이 가요 그럼요 그때 같이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할까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땡유 메리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밤 바이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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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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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